아, 요 나무가 나타났습니다. 요 나무가 뭘까요? 머리 조심! 소나무도 살리고 불떼기 머리도 보호하고 통과! 통과했습니다. 이제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. 울О доб위바위드 ю 마이콜 날씨가 두 번째 계단에 담긴 하다. 이제 세 번째 계단을 와주세요. 에어? 네 번째 계단인가? 어머, 얘 친구 혼양이 마중 나왔어요. 마중, 안녕. 마중 왔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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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가자. 오, 간다. 어서 가. 응, 가자. 일로 와. 응, 가자. 마중도 나왔어. 아이고. 응, 가자. 마중 나왔어요. 응. 그래도 잘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발 맞추어 갑시다. 양이는 네 발. 골대기는 두 발. 아이고. 그저 때 오니까 밥그릇이 없어가지고 다 날라갔는지 누가 치웠는지 그랬는데 아이고. 누가 또 이렇게 양이 물이랑 밥 챙겨주는 분이 계신가 봅니다. 이렇게 완전히 도자기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. 저번에는 아주 그냥 싸운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. 근데 얘네 원래 안 싸우는 애니까. 자리 다툼 이런 거. 아우, 잘 먹는다. 되게 맛있게 먹는다. 영희야. 자꾸 살피지, 너. 아, 그건 물 아닌데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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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갈거에요? 친구 친구야 집에 갈거에요? 또 보자 또 봐요 우리 잘했어 어서가서 자 이제 여기에 마중길이지? 안녕 안녕 응 냥이 또 왔다 고마 저 냥이 친구분이 하나 계시네 하하 섹시캐해 지금 되게 섹시한다고 뭔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가만히 들어 봐 숨소리 길 안내 현 위치 산너미길로 하산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일곱시 반 공정에 시각이 지민이 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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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이